제주 4.3 트라우마 센터 4.3 트라우마 센터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으로 승격이 되는데요 그러나 당장 다음 달부터 이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이 불투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산을 국비 17억 원으로 잡았지만 기재부 반대로 12억 원으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국비는 절반인 6억여 원 나머지는 도비로 채워야 합니다 시범 운영을 그동안 해왔는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염원하던 국립으로 승격을 하는데 광주가 본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5.18 관련된 부분일 텐데 그런데 본원이고 거기가 제주는 분원이다 그러니까 본원과 분원의 구분을 왜 해야 되며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를 짚어보자면 어떨까요 센터장님 일단은 본사와 지사의 차이니까 기업으로 치면 본사와 지사 그런데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실태라든가 실제적으로 의미를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광주는 광주대로 국립으로 하고 제주는 제대로 국립으로 해도 저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본원과 분원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가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규정이 정신건강복지법 15조의 2조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트라우마 센터는 아마 예전에는 우리가 정신병원 정신병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국립정신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중앙센터가 되고 지역별로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립병원으로 그래서 국립 어디 병원 국립 어디 병원 이렇게 돼 있어요 분원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에서는 그거는 필요성 여부로 판단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례에 비추어서도 제주 트라우마 센터 또 광주 트라우마 센터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주는 제주 트라우마 센터의 나름대로 예산과 인사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감정 나와서 그건 안 되지만 사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데와 사례가 다른데 본원의 경우에는 연구조사 기능이 있는데 분원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빠져 있어서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던데 사실상 집행기는 막 남아있는 거죠 사업이 있으면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총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상이라든가 강정 문제까지 강정도 포함된 경우가 있을 거고 시범사업 때는 보시면 그런 것들까지 하려면 광주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각에서 그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제주가 적어서 전라도 보다 그 얘기도 하던데 정치적 배경도 있겠지만 과정으로 보면 해남부에서 관련된 말씀대로 국가 트라우마 관련된 용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용역의 내용에도 보면 조금 나눠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정치로 넘어와서는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4.3과 5.18를 묶어서 하는 형태로 돼버려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죠 그다음에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국립으로 승격이 되면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국립으로 승격이 되는데 국가의 예산이 절반 나머지는 제주도가 부담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재부에서 반대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간부서인 행안부도 가급적 국비로 다 쓰자 하셨는데 말씀대로 기재부에서 5대5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국비 지방비 5대5로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렇게까지 반대하면서 이걸 꼭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재부는 원래 또 갑 오브 갑이니까 아 갑 오브 갑이요? 그래서 기재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행안부도 아 이게 혹시 그 긴축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좀 연결이 돼 있나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기재부에서 그런 원칙을 세운 것은 아마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철학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철학이 공유되지 않았다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 제공을 국가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 책임을 비용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트라우마 센터의 이용객처럼 생각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죠 아니 근데 그 예산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볼 만한 게 원래 당초 한 17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던 모양이죠 원안은 더 요구했었죠 원안은 더 요구했고 최종 17억 원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도 협상 과정에서 12억 원으로 줄었답니다 줄고 그나마도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기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제주도 차원에서도 좀 난감한 거잖아요 사실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실무에서는 5대5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요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정치 영역에서 보면 아무리 도청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정부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 국회의원 세 분 계셨지만 여전히 힘의 논리에서 반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도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5대5라는 게 부담되는 과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가 운영이 될 때 하다가 좀 예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주 본원을 만드는데 110억 정도의 국가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기타 운영 예산이라고 해서 한 7억 원이 배정이 돼 있던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제주 본원에 대한 예산은 한 줄도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정부랑 예산 교수업을 할 때 광주시하고 제주도가 함께 좀 싸웠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약간 따로따로 싸우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자 싸우니까 커버가 됐던 것 같아요 공동으로 싸웠어야 되는데 광주보다 제주가 좀 덜 싸웠나 보네요 이럴 때는 좀 도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을 얘기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건데 아까 철학이 공유되지 못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의 관심도 이쪽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마 그 직업 공무원분들 중에서 우리 한국사의 여러 비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얼마나 관심을 개인적으로 두고 있는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국가가 사실 제주 4.3 특별법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인권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좀 얘기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러한 이제 국가 차원의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인권의식을 보육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가 결국 예산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돈이 좀 줄어들어버리고 그다음에 국비랑 지방비가 5대5 체제로 가게 되면 이것도 항구적인 겁니까 앞으로 아니면 좀 변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논쟁이 있었는데 지방개정법인가 하여튼 뭐 있어가지고 이 규정을 좀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해석상 논란이 있어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계속 싸우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두 분께서는 다행히 총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모든 후보님들이 트라우마 센터 관련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예산을 전액 받아야 한다 하셨기 때문에 국비 전액 반영과 함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저는 아마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논의와 개정작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요 근데 이게 또 앞으로 갈 때는 또 향후에 법이 반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혹시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법률의 규정이 되면 기재부가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법률의 규정이 되면 다만 법률의 규정이 되기 전에는 결국은 예산과 관련된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협의가 필요한 것인데 아마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된 비용이 그렇게 고액은 아닐 거예요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한 감액을 염두에 두고 그 감액된 부분을 트라우마 센터 쪽의 증액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임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 12억 원이면 전체 우리나라 예산 중에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티가 안 나는 예산 티도 안 나는 예산인데 이 금액 몇억 원 갖고서 싸움이 나고 이것 때문에 유족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께 상처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4.3 운동으로 치면 그동안은 보상하고 명예회복 관련된 재판 관련된 게 이슈였다가 그 부분이 해결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마 입원 이후에는 트라우마 센터 관련해서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저는 해결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전망대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부상일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 출범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